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번 주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말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에 대한 날짜 잡는 거 보면 확전이 그렇게 쉽겠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를 봐도 좀 헷갈리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전에 합의할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했다가 바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대규모 연합훈련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면서 뒤통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도 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친 러시아 반군이 16일 이후부터 계속 5일 이상 연일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대리전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친 러시아 반군에 대해서 반격하지 마라. 총을 쏘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고 있어서 확대가 되겠어 확전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립 불가능한 일이 공존하고 있는 게 현재 우크라이나 현실인데요. 누구도 전쟁이 일어난다, 100%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하기 힘듭니다. 마치 권총에 총알을 한 발만 넣고 탄창을 돌린 후에 머리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러시아 룰렛과 같은 게 우크라이나 현실입니다. 러시아 룰렛의 본질이 뭐죠? 목숨을 걸고 하는 내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만 러시안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1차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냉전 이후에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상황은 이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푸틴 대통령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장기전으로 몰고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룰렛의 결말은 어떻죠? 누군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이 리볼버라고 하죠. 탄창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확률만 다릅니다. 6분의 1이냐 8분의 1이냐 이 확률 게임인데요. 그래도 전쟁 확률은 6분의 1, 8분의 1인 것처럼 아직 낮아, 낮을 거야 라고 바람 섞인 주문을 외우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 러 대리전을 보면서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외교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외교 채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외교장 간 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있고요. 24일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 간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가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긴축 공포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래된 것처럼 이 긴축 공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파적 성향을 뜬 페드 인사들의 연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페드의 금과 옥조인 PC, 개인 소비 지출이 25일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를 개관을 했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단기전에서는 스피드와 순발력이 중요하지만 장기전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이보다 전략과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치고 나갈지의 전략이 있어야 되고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지치면 끝나고 지는 거죠. 끝까지 버텨야 하는 지구력,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치고 나갈지 모르는 내 작전이 간파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알 수 없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러시아의 전략이 딱 지금 그렇습니다.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 러시아 병력이 이동하는 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유튜브나 틱톡이나 아니면 트위터로 중계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기사 제목도 투명한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주말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실시간 중계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오싱트라는 건데요. 공개된 정보,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분석하는 민간 레이더망이죠. 여기도 러시아의 움직임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전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틱톡이나 트위터로 실시간 중계돼서 관심을 받도록 하는 게 전략에 유효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은밀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좀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은밀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증을 자아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러시아산 탱크와 트럭에 Z, Z라는 표식을 달았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Z라고 하면 좀비를 많이 뜻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러시아 전문가들도 지금 종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무기나 병력의 색깔이 비슷해서 피아시벨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식을 붙였다는 전망도 있는데 전문가들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도 이 Z가 뭔지에 대한 생각과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은밀하게 러시아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크론 대통령과 20일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21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 이거는 나토와 바르샤프 협력기구 모든 유럽 국가들 총망라하는 안보협력기구죠. 이 3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와 러시아의 외교장관회담도 21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과 벨라루스의 연합훈련을 2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끝내겠다고 반복적으로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에서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바로 10분 뒤에 그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이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시간으로 4시 50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협력기구와 3자회담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10분 뒤에 5시에 벨라루스가 러시아와의 훈련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바로 뒤통수를 친 거죠.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가 났는데 러시아는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스스로 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모든 잘못을 미국과 유럽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전략, 세 번째 전략은 양다리입니다.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노르망디 형식을 가장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르망디 형식이라는 게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을 때 당사자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거기에 독일과 프랑스 끼는 2 플러스 2 회담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12월에 노르망디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이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떤 결론이 날, 대타협 아니면 최후의 통첩 같은 결론이 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노르망디 형식을 유지하면서 또 미국과도 대화천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르망디 형식의 보완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노르망디 대화에서 미국은 그래도 소외가 됐죠. 그래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공포 분위기 조성입니다. 최근에 전쟁, 침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지도자는 푸틴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물론 러시아, 푸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걸 확신한다, 컨비인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정말 100% 확신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난 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언포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은 미국이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트라우마, 아프가니스탄 작전 실패, 그 악몽을 떨쳐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전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달리 선제적으로 우크라인을 떠나라, 미국은 빨리 떠나라, 그리고 또 전쟁 가능성이 너무 크다, 푸틴이 다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첩보, 위성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게 미국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유럽 국가 정상들은 이런 위성첩보를 다 실시간 100% 공유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그러지 않고 있는 건 선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건 미국의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그 어느 누구도 해피엔딩이 될지 전면전으로 확산될지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서로의 무기를 알고 있으면, 갖고 있는 창과 방패를 알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사태의 흐름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기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전을 끌고 가는 러시아의 최고의 창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럽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유럽 경제와 러시아는 거의 공동체라는 거죠. 보통 서방 국가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가했던 제재를 러시아에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수출의 절반 이상이 거의 유럽 국가들로 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를 함부로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제재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제재를 할 거다.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방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방패된 제재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를 사태가 점점 악화일로 가고 있다는 걸 반영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제재라고 보이는 게 러시아를 스위프트, 국제금융결제명에서 빼는 거죠. 그럼 러시아도 상당히 타격을 입겠죠. 그런 상황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각자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기싸움, 삿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북한식 작전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북한식 벼랑 끝 전술, 그리고 핵도발을 북한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식 자작극인 가짜기빠작극, 동부전선에서 자작극을 지금 하고 있죠. 동시에 북한식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의 힘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내가 사태 해결의 적임자다라는 주도권 싸움을 미국과 프랑스가 하고 있는데 그걸 10분 러시아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푸틴 대통령의 이 테이블, 푸틴 테이블인데 4, 5미터 거리 두기를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항상 초청하는 건 유럽 국가들 정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외무교장관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푸틴 대통령이 노르망디식 양식을 가장 우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그리고 둘째가 나토의 동공진 확장 금지, 셋째가 우크라이나 주변의 미국과 유럽의 병력 철수인데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런 러시아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만모합니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반영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년 내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되지 않는 형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나토 가입을 유보한다 아니면 포기한다라는 선언을 하도록 압박을 해서 이번 사태를 종결질 수도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이번 주에 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투트랙의 대화를 통해서인데요. 첫 번째 대화가 21일, 현재 시간은 21일에 프랑스와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다른 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관 3자 회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4일에 있을 미일어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이 두 가지 대화에서 어떤 합의 사항이 도출되면 전 세계의 증시가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대화를 이어간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만 나와도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긴축 리스크는 계속되겠죠. 말폭탄과 통계지표를 통해서인데요. 최근에 긴축 발언으로 몸값을 높고 있는 패덴의 메파 인사들이 특히 22일과 24일에 연설을 많이 합니다. 라파엘 보스틱, 요즘 라파엘 혹스틱, 혹스틱이라고 하는 애틀랜타 여는 총재가 21일에 연설을 하고요. 로레타 메스터입니다. 비둘기스터가나 레이더,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가 24일에 연설을 하고 그 외에 패드 인사들도 연설을 공개석상에 많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4일, 미국 시간으로 23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25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25일 밤에 패드의 금과 옥조인 1월 PC 개인소비지출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이 대통령의 날이라서 뉴욕 증시가 잠시 쉬어가는데요. 전쟁과 긴축의 공포도 약간의 휴식기, 휴지기를 맞으면 어떨까 하고 기대를 해보고요. 우크라이나와 인플레이션의 공포의 떼창, 공포의 합창도 좀 약화되는, 잦아들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